2010년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을 화려하게 수놓은 스타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의 스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46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순환경쟁만큼이나 뜨거웠던 레드카펫의 드레스전쟁, 지금부터 모두 공개합니다. 지난 26일 국립극장암은 스타들보다 한발 앞선 팬들과 취재진들로 인사한 이내였는데요. 민호씨 꽃받아주세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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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씨! 저기라고 인사해봐! 저기라고 인사해봐! 꽃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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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내가 줬는데 저쪽으로 인사했어. 이런 글씨만 계속 미남이니까 봐준다. 드디어 등장한 이민호씨. 지난해 레드카펫의 아픈 기억을 안고 있는 이 남자. 그래서인지 더욱 안정적인 걸음으로 레드카펫에 오르는데요. 더 이상 꽈당민호는 없다. 이것이야말로 꽃남의 위험. 두 번째 백상 나들이의 한층 여유로운 표정으로 취재진들 앞에 선 이민호씨. siz의 드디어实작ري소가 되었을까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就 von ocupwater 2020년 3년 Legislative itsuung legislative 감사합니다.